자, 너네가 나를 생일파티 해줬으니까, 내가. 무슨 카드를 줄까? 블랙 카드. 블랙 카드? 네, 카드가 좀 많아. 그냥 하나씩 가져가서 일시불로 다 긁어라. 아, 하나씩 하나씩. 그래도 언니가 카드 준다. 감사합니다. 먹고 싶은 거 다 사라. 야, 도저 뭐 먹을래? 네? 많이 먹어라. 가자. 언니, 와! 플레스하고 오겠습니다. 다녀와라. 여기서도 절감 될까요? 자, 여러분.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, 제가 오늘 무릎 테이핑하는 법만 딱 보여드리려고 해요. 왜냐면은, 무릎이 얼마나 상태가 심하면 저렇게까지 되냐. 항상 이렇게 물어보시니까, 피이핑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. 퀘핑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. 퀘핑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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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일단 경기 또 이겼네요. 그리고요. 오늘은 경기를 찍는 게 아니었잖아. 스마이다리 이 스타킹 안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